성정예 전영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팬분을 만났습니다. 팬분을 만나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시원한 뉴스를 만났고 있습니다. 가인도 좀 해탈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하십니까. 오늘 평균을 뵙고 많은 걸 배웠고 성정예 유배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배웠습니다. 역사책에도 한 번 나오고. 근데 역사책에 나왔을 건데 내가 부여를 안 해서 몰랐을 거에요. 근데 귀에 팍팍 들어오고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시간 되면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그리고 성정예 형 보시면 성정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성정 변화가 굉장히 많고 또 앞으로 진짜 성정 가치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변화가 너무 좋습니다. 7월 5일날 7월 5일날 공사 만물이 됩니다. 공사 만물이 되고 이 사람들은 지금 6월까지 만물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6월 말까지 만물이 절대 안 됩니다. 7월 5일도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와서 성정을 한번 더 다니고 싶죠. 그때는 길이 하나가 더 나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그 죽두공원 화장실에 보면은 8천만 원 또 그 예산을 또 받아가 있고 아무리 봐도 여름철 끝나야 아무리 봐도 그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또 죽두공원 화장실도 매일 몰래 등을 다 바뀌고 있었네요. 뭐 다른 말씀 있으면 좀 더 하세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 많은데 말 배워가지고 또 시간期간은 없는 거 형님 지적을 좀 거듭시 좀 해가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다른 계획 욕심을 한다면 해운대 관광 사무실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거 하나가 있기때문에 저는 좀 추진을 하고 싶어요. 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나중에 여기서 송중에서 나갈 때도 여기로 이래 둘러가고 저 앞에 가면 나는 만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집을 좀 벗으면 여러 가지로 한 가지, 두 가지가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벗어가지고 한 칼이 있는 데가 한 장소만 빼면 한 5, 4, 4, 4 장이 있는 데 한 5, 4 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좀 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좀 벗으면 알겠습니다. 그런 게 좀 도움이 좀 됩니다. 내 자체는 한대주 자체가 부상을 알리는 부분 그렇죠. 네. 그거에 나하고 놀랐을 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알리는 방송은 아니지만 알리는 방송은 아니지만 제가 주로 마치 컨텐츠를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일단은 하플로는 저도 이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하플로는 낚시 컨텐츠를 좀 별가지 보기도 해요. 눈에 의견을 좀 당겨요. 그래서 하플로는 지금 내가 많이 생각 중이고 네. 유튜브 팬분들이 지금 낚시기에 대해서 지금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또 내가 그거를 제작하여서 보고 다시 컨텐츠를 제작해서 다시 컨텐츠를 아무리 가면 내가 얻어 나가야되고 이제 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영상으로 봤을 때 내가 본인은 못했으냐 그들은 나빠있어야 그들나마 좀 그 영상으로 내가 좀 볼 수 없어. 내가 왜 그래 한 건지 그 영상을 못쓰게 되면 그 영상으로 앞으로 내려놓은 점이 학습상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말에만 이렇게 영상을 좀 하라고 하는데 그 영상에서 나의 아침 손에 끄는 그래서 아침 그 영상은 녹화 방송이지만 집에서 녹화를 해서 실시간 방송에 다가 엽고 틀었단 말입니다. 그 영상들이 있는데 하하하하 그래서 아침에 그 영상을 좀 한번 보고 그 영상 다 끝나고 나서 아침에 내가 그런 채팅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아 전시를 참 사람이었었구나 쟤는 내가 속을 그 영상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생각 몇개 참 안되 딱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시청자분들께 직접 다 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까지 남겨요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는데 본인의 이자 그런 영상을 끝까지 딱 집이 보면 영상이 조금 길어 다 내가 좋은 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형님 지금 시간이 그래가지고 일어놔야되겠 오늘 포장해서라 네 시간이 닫으신거죠 빵 못마실걸요 잡아서 머리가 아프면 배다 아픕니다 없는 안 tes 하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어언한 바닷 나눌 Из 계획이 없다며 그래가지고 여기 바로 반송 있는데 저를 불러다 하여 아무리 봐도 사진 찍는거 영화사 하는거랑 차이정 이 가락보다 더 혈액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제가 이야기 안하고 더럽게 했지만 지금 많은 우리의 초보 진출 유튜브를 많이 찾아다니라 몇십 명씩 있는 사람도 몇십 명씩 있는 사람들 대형 유튜브 7명, 2천명, 900,000명 여러 사람 찾아갑니다. 잘 안 찾아가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을 내가 키워줘야 되지 그쵸 나도 나도 뭐 갑작스럽게 큰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큰 동안에 6년을 구웠어 그럴 때 내가 막 구독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왠지 구독을 두고 해나는게 내가 이날까지 그렇던게 6년이다 밑에 이제 제가 낚시 제작품들이 많이잖아 바다다시 그래 저같은 경우에는 팬분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거짓 없다 영상 자체가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 편집행고와 안행고와는 천재가 타이거다 아 이거는 편집행고 나같은 경우에 이건 편집행고야 이걸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편집행고는 저는 편집행고는 작은 영상이라도 편집행고는 안하고 그래거든요 야은이 팬분들이 참 개인으로 좋아하지 아 것 같다 아 네 웃기는거 같은데? 예 웃기는거 같은데? 네 나도 볼 때도 없어요 나 편집을 못하니까 하하하하 앞으로 하나하나 제가 가짜 조여도 반영은 틀리지만 별론은 같네 나는 그냥 울리는거야 그 다음에 내가 앞에 뭐랬겠어요? 아 괜찮아요 앞에 내가 뭐랬겠습니까? 컨텐츠 영상을 짧은거 5분에서 20분짜리 이런걸 많이 찍으라고 그랬죠? 그쵸 차방을 하되 그 다음에 내가 아까전에 공폼이 하나가 필요한데 공폼을 딱 가지고 5분에서 20분짜리 영상을 찍으라고 공폼을 딱 한옥을 낳고 그거는 그렇게 편집할게 없습니다 컨텐츠 때문에 일단 내가 많이 들어와야돼 이제 시작할게 감사합니다